아이온 케이 레드 서리 날먹루트가 있긴 한데 히히 카드 길이 좀 빡센 데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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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엘리트 다핫 오 카드 으아 세상에 이게 뭐야 카드 왜 이렇게 거지같은건만 나옴 카드 왜 이렇게 거지같은건만 나옴 카드 인성좋다고 다른건 다 거지같은건만 주네 이봐 친구 이거 누구 물통인지 아나 아 그건 재물입니다 아하 그건 재물이에요 아 절단 와 이거 이렇게 만든거 억울하네 그러니까 와씨 해시계도 못돌리게 하고 오 딱따라 꽁 5바이트 5바이트 왜 아크를 할때만 그래요 야호 오우우 얘 또왔네 아 아! 디습당했어 한장 아휴 이런 아휴 와 이거 전투 진짜 빡세다 대게 채워야겠다 이거 뭐고 백에 베고 꿈나라로 백에 베고 꿈나라로 철단 나오길 바랐는데 철단 나오길 바랐는데 아휴 쓰레기 같은 드루 아휴 제물아 후회 하지만 난 참을 자체 그리고 상쾌한 기분이 된다 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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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한가? 그냥 다시 욕구 무안덱 돌리면 안됨? 아휴 마리 필요한가? ... 아휴 왜 갑자기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이히히히 흐해야क 이한테 맞으면 여섯 장 그냥.. 들어가는.. 어메.. 갤류바.. 괜찮지 않음? 사혈도 쓸 수 있고 이거 쓰면 온모기 아이언클레드 아 지금 보다는 불조약이 좋긴 한데 한참 부정할 수는 없지 주는대로 써야지 제물아종 제물아종 아니!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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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물강호 안해도 잡을.. 롤 퍽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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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. 곰. 세력. 25. 개노삼. 개노삼이라 뭐 한도 안된다. 아. 그래도. 고급상자는 있네. 빨리 하나 잡고. 진득하게 피를 빠는게.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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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모시로이 하네. 야코 좀 걸어봐라. 피단병 늦게 나왔네. 발굴로. 재물인 한번 더 쓰자. 아. 근데 사열 나오는게 더 나은데. 사열없나? 몰루카드. 혈안? 혈안 괜찮을 것 같은데? 폰멜 하나 더? 지금은 손해일 것 같은데. 지금은. 지금은 드롭히 폰멜 타격하면 되니까. 어차피 폰멜 정도면은. 파밍하면 한장 더 나올거고. 이럴 수가. 이럴수가. 흡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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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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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땡. 컷. 이 아이언클래드 빠르게. 이게. 무한을 완성했지만. 왜이렇게. 팔이 맞냐. 아아. 으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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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킹시병. 킹시. 더 제로라임. 킹시 더 제로라임. 으아. 구 tú tú. 그. 잠깐 멈춰 어포급구 어포 까비 편안 한장이면 될거 같은데 이제 끝난거 아닌가요? 아 이제 인공물이 남았구나 인공물을 모아 내 총애를 얻거라 아잠만 아잠만 제가 또 가져와 오동돔 자식들 하잇 오동놈들 때문에 와 호시가나 할까? 든든하게 먹을까? 아까 트롤랍에 한번 캐리했는데 이번에도? 이거 무쇠카드 돌려서 무쇠카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? 능숙, 강, 섬, 천, 천, 뭐 등등 기타 등등 쓰레기만 나왔네 비밀기술 정도면 뭐 괜찮다 롱패딩 보다 긴건 더블 포트에 짤면 인드 패딩 없고 으아 으아 내 체력이 어디 가지? 이거 피 다 채우고 가야겠네 아니 미친 나중에 결과창에서 결과창에서 어둠이가 넣은 딜 보면 장난 아니겠네 쓰레기 게임 어 차 혹시 나갈 것 같네 어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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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일금 어둠이 아 해식에 있으면 광기 필요 없는데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상황이 상황인데 아 해식에 은퇴근해. 이 덱 왜 이렇게 구질구질 하죠 예시 핥아먹으네 이제 대혼란이 북한을 써서 깨시 내대 때리면 되는건가 오씨 깜짝이야 임파서블 이즈 낫댕 쪼어라포드 S-HED 진짜 몹 그지같이 만들었네 무감각 기사회생 이도류 이도류포식 무감각 기사 뭐가 맞지 방호도 올릴거 있어야 심장달뱅이 박을수 있는데 이도류 다주지 이도류도 필요한데 뭐야 노자또이야 노자또이야 이도류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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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홀란 꺼져 아하 진짜 첨탑에서 살아남기 힘드네 어쩌다 이렇게 됐지 1박 1박 때만 해도 매우 희망 찼었는데 내 희망 다 어디갔어 내 희망 다 어디갔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본멸타격? 별 하나 하나 더할까? 생각보다 에너지가 없네. 더하기는 좀 애매한데. 어... 세상에. 당신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.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모기 아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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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지금 가지 먹는 게 더 셀 것 같음. 폭... 폭... 뭐야? 뭐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도넛... 도넛..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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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. 가, 가, 가..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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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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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박수바대 좀 약하긴 했지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? 광어도 난기로 채우고 그냥 뚜드리맞으면서 잡아도 이기지 않나? 어차피 토리라 그냥 의도맞아도 이길 것 같은데 광기는 좀 잘 들어가야겠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저놈이 안 나왔구만. 확실히 난기반에도 그냥 방어도 썩어 나는구만 쌀쟁이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꽝 꽝 행이 파운드 포션에서 파운드 포션에서 어둠의 포옹 뽑으면 이기는 게임이네 또 깜각 어둠의 포옹 뽑으면 어둠의 포옹 난관기사만 해도 못 난관기사만 해도 못 아 잠만 무감각이 적인 때려 그냥 어차피 토리야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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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래 이렇게 너도 때려야지 어 시원하다 심장 마사지 심장이 마사지야 지금 harr 줘 줘 guess 주 gedaan 쓰레기 중 놔냅니다 장탄은 태우는게 맞겠지 난관 난관기사 한 다음에 포멜 포멜 하면 되니까 드롭킥도 필요없네 아니 이거 고동으로 이렇게 하면 이득아님? 와 무한동력 배터리 난관 필요없었네 별규님 이렇게 좋은걸 추라해 하셨군요 진짜 잘하는 집 안가봐서 흡혈 안먹은거였네 그 별 좋은데 세네 아찌 볼피 몇 템 맞았는지 보러 가야겠다 아씨 심장 심장 162딜 어둠이 99딜 어둠이 어둠이 왜 이렇게 세 심장 흡혈 홍보 영상이네 완전 이렇게 좋은 흡혈 와 맞은 체력 장난아이네 59 61 48 아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어떻게 살아있냐 그런 당신을 위한 흡혈 심장 심장 3명 사망 삼사일 런트 사망 아 감사합니다.